최근 들어서 진짜로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쓴소리 많이 하잖아요. 검찰은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된다. 김 여사가 공개활동 자제해야 된다. 이런 반얼들 자체가 좀 부적절하다고 보십니까? 저는 한동훈 대표가 아닌 사람이 그 얘기를 하면 옳다고 봐요.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때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많은 카톡을 했습니까? 본인 할 때 그때 본인이 올바른 얘기를 했어야죠. 내로는 안 벌이잖아요. 2년 가까이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108일 비대위원장하고 총선 참패하고 자기 색깔을 낸다.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봐요. 제가 얘기하는 한동훈 대표 아닌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다 용산이 수용을 해야 되는데 용산의 감정의 전을 넘어버린 거죠. 그렇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가장 아프잖아요. 그런 상황이라서 한동훈 대표의 발언은 맞다고 봐요. 왜 사법적이라면 사법적인 문제는 공정을 바탕으로 하고 국민이 납득해야 되잖아요.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활동 자제 부분은 김건희 여사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가 여사께서 약속하신 부분을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. 이 표현하고 공개활동 자제 부분하고는 표현이 다른 거잖아요. 제가 같으면 여사께서 국민 대국민 약속했던 부분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. 그 정도 선이 맞았다. 그게 이제 정치력인데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는 부분이 저는 틀렸다고는 얘기 안 합니다.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요. 그런데 용산하고의 갈등을 없애면서 없애면서 그래 갈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그걸 고민 좀 해야 된다. 내용은 맞으나 말하는 사람이 한동훈 대표는 아니었다. 그렇군요. 감사합니다.